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오늘 그릴 그림의 소재는 초상화인데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스며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 중 한명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유니세프에서 난민구호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운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캐서린 앳번과 베티 데이비스에 이어 미국 영화협회 선정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3위에 선정되었어요. 미국 연예계에 12명밖에 없는 EGOT, TV 프로인 에미, 음악 매체에서는 그래미, 영화 부분에서는 아카데미, 공연 부분에서 토니 이렇게 해서 EGOT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모두 수상한 배우예요. 그리고 베스트 드레스 오브 명예전당 여성 배우 중에 한명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오드리 앳번이에요. 맞아요. 동서형을 막론하고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를 꼽으라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1위를 다툴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특유의 아름다움과 패션센스 등으로 인기가 가장 많고 뭐 카페나 미용실 가도 사진이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죠. 오드리 앳번의 사진이 인테리어 쓰이는 곳이 좀 많아요. 저도 여러 군데 카페에 벽화로다 오드리 앳번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여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요. 자세히 보면 예쁜 남자같이 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여자 그림 초상화 그릴 때 간간히 저한테 들어온 컴플레인이 있는데요. 본인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 모습에서 좀 더 예쁜 버전으로 그려줘야 여자분들이 만족하더라고요. 햇번이 선보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옷차림은 현재에서도 꾸준히 그냥 레트로처럼 되는데 이게 약간씩 변형되면서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였던 짙은 눈썹하고 큰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또 데뷔작인 로마 휠에서 선보인 단발 헤어컷도 지금 흔히 그냥 햇번 스타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번 스타일은 화장이나 의상 이런 거 말고 또 영화 속에서 행동 같은 것들도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휴에서 나온 커피잔 들 때 잔을 받침대를 같이 든다던가 티파니의 아침에서 창가에 있으면서 문 리버를 부르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별다를 건 없는데 햇번이 하는 거를 보면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브리나에서 지방시 옷을 입어서 지방시를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로 격상시키기도 했고 그다음에 티파니의 아침에서 선보인 검은색 드레스, 긴 장갑도 햇번 드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좀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영화계 은퇴 이후에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산사업 활동에 참가하고 또 오지마을에 가서 애들을 또 돌봐주고 도와줘요. 그런 활동에서 미소 짓는 나이든 노년의 햇번이 보여준 모습은 젊을 때 미녀 이미지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죠. 저도 이제 이 그림 그릴 때 햇번 젊을 때 예쁜 모습을 그려야 되나 아니면 나이든 모습을 그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모습을 그리고 있긴 한데 사실 좀 후회해요. 차라리 좀 나이든 모습을 그릴까 하는 후회가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젊은 모습을 그린 이유가 나이든 모습 그리면은 햇번이라고 얘기를 갖다 정확히 해줘야만 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젊은 때의 모습을 그리는데 아무튼 나중에 나이든 모습을 한 번 더 그려야겠어요. 그리고 노년의 이제 암에 걸렸죠. 햇번이 그래서 암투병 중에도 소말리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게 좀 유명해요.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원래 햇번 아버지가 나치 동자자였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후일담 때문에 본전도 못 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난세를 받았어요. 사실 뭐 햇번의 아버지는 어릴 때 집 나갔으니까는 오드리 햇번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나치 때문에 햇번이 좀 많이 피해를 받죠. 그 네덜란드로 갔던 어릴 적에 독일군이 다 식량을 수탈해가는 바람에 튤립불이라든지 벌레를 먹고 쓰레기까지 뒤져먹고 어쨌든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고 네덜란드가 해방된 뒤에 연합군과 유니셰프가 이제 지원해 준 우유를 갖다가 막 그냥 허겁지겁 먹다가 탈이 났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어린 시절 힘들었던 경험이 본인의 자산사업 활동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도 한때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외면할 수 없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이후로도 자산사업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93년대 결장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햇번이 했던 명언들이 아주 유명하죠. 이것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눠라. 예쁜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라.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며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리지 말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의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어우, 아주 멋진 명언이네요. 이제 돌아가신 뒤에 고인의 뜻을 잊기 위해서 아들 선햇번은 오드리햇번이 어린이재단을 설립해서 현재도 전세계의 아이들에게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도 재단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당한 학생들을 추마하기 위해서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의 여담으로는 앙드레김이 당시에 이제 오드리햇번 나오는 영화를 보고 어떻게 영화 내내 옷차림이 수차례 바뀌냐고 놀랐대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옷을 갖다 기능으로 입지 멋으로써 여러 개 입는다는 건 익숙치 않아서 그랬나봐요. 서양 사람들은 옷이 많아 이럴 때 저럴 때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이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삶의 계기로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하수에서 벨의 실제 모습이고요. 모델 그리고 예전에 그 원빈과 결혼한 배우 이나영이 MBC 베스트 극장 굿바이 오드리햇번에서 오드리햇번을 닮은 배우 지망생으로 출연했고 또 라네즈 CF에서 오드리햇번 분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삼성에서 기업 광고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햇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이 아닌 아프리카여서였습니다. 라는 문구로다가 광고를 한 게 있어요. 오드리햇번에 약간 해상도 떨어진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 좀 더 예쁘게 기르려고 하는데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림을 그리면서 햇번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